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은 우주가 무서우세요? 잠수정 타고 가는 게 무섭습니까? 둘 다 무서워. 둘 다 무서워. 둘 다 무서워. 이런 게 타기 전에 서약 같은 거 같잖아요. 사고가 나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. 그런데 그런 거를 사인할 때 자체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.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더 좀 각오를 하고 타는 것 같아요. 지금 실제로 이것도 면책 동의서라고 하는데 그 면책 동의서 서류에 사망이라는 단어만 4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망 전신불구 될 수 있는 것도 감수하겠다. 그리고 이 잠수정은 시제품으로서 어떠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도 않았고 검사도 통과하지 않았다. 이런 게 면책 조항에 있었는데 그걸 다 사인을 하고 이제 타신 거죠. 사실은.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네요. 진짜 기자들.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사인을 하고 그런데 이게 약간 그 심리가 설마 그 사고가 나한테 오겠어?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떻게 타요? 왜 우리가 피부과 가서 시술 같은 거 받을 때도 뭐 쓰지 않아요? 수술할 때 수술 동의서. 그런 거 막 피부 맞았을 때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음 아닐까요? 사고가 나한테 오겠어? 라는 이런 마음. 마음? 그렇죠.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그런 면책 동의서를 받아요.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? 이게 면책 동의서라는 게 보통은 그 들어가는 그 잠수정을 만든 사람. 회사 쪽에 어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까지 다 면책된다. 이렇게는 해석을 보통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잠수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후화됐고 사실 이게 폭파한 것도 그 압력을 못 견디고 결국은 그 금속에 그 압력을 버틸 만큼의 그게 안 돼서 폭발한 걸로 나오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제조사 쪽에 그 회사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면책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게 막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폭파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면책 동의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